우리를 온 마음을 다하셔서 사랑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할수록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지 않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우리의 새 생명의 길이 열렸고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려고 버린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우리가 또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심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선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중하며 헌신하고 전도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이제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다가올 새해에는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성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기를 원합니다. 이제 집을 향해서 새벽에 출발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출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걸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입술을 이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교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빌리 보수 2장 17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두 절만 같이 읽자니까 굉장히 좀 소란스럽더라고요. 영어로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스패니시까지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스패니시까지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오늘 본운만 그냥 같이 읽읍시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본 사이에 내가 날 반제로 드려드리라도 날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누군지 맞춰보시겠습니까? 1840년대에 필라델피아에 존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하루 7센트 돈을 받으면서 힘겹게 어렵게 살아갔던 이 아이에게 힘들었고 이 아이에게 힘들고 걱정되는 것은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면 교회당에 들어가는 입구로부터 길이 너무 질퍽해서 걷기가 참 어려운 상황을 보고 이 13살 아이는 걱정을 한 것입니다. 자기 옷이나 신발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질퍽하는 그 교회당 입구를 생각하면 그 안 오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이 아이는 자기 어떤 현실적인 어려운 생활보다도 그 교회당 입구에 질퍽거리는 땅을 더 걱정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이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루 일당 7센트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돈으로 벽돌 한 장을 사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벽돌 한 장씩을 깔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무관심했던 어른들이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는 2년도 더 걸려야 되는 공사를 두 달만에 끝마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존이라고 속해 아세요? 그런데 모르시죠? 그럼 백화점의 왕은 아세요?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 각 나라마다 YMCA라고 하는 그 건물을 무상으로 지어서 도네이션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성공 배후에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승리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일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화점을 많이 지었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 세계에 많은 건물을 지어서 도네이션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11살 때 2불 75센트를 주고 샀던 성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헌신 띄는 모습이 나중에 그의 생일 가운데 큰 업적을 남기는 그런 위대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담되는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헌신은 제사에 들여지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재단 위에 나를 잡아 바치는 것과 헌신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 형제나 자매님은 참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다라고 할 때 그 헌신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처럼 같은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헌신의 사례와 또 이어서 헌신의 온전한 가장 기본적인 사례는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신의 사례와 헌신을 통한 전도의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17절, 18절은 헌신과 전도하는 삶에 대해서 잘 표현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런 관제라고 하는 것은 드려지는 제사 형태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재물들을 준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어떤 장소로 이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최종점이 완전히 부어드리는 제사의 관제입니다. 최초의 관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계획하셨고 한몸을 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비천하고 천한 것에 육신의 모양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and in thi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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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 없이 죽음이 암시된 거예요. 마지막 그의 기록은 디모데우스입니다. 월 똘끼리 그냥 준비 안 되고 간 바람에 성경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옷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체포당해서 간 것을 우리는 짐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스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우스 4장 13절에 보시면요. 내가 올 때 내가 더러와 가부의 집에 있던 거둣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바울 사도를 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분인데 책을 두고 오겠습니까? 이것은 갑작스럽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이것은 죽음이 암시된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암시된 것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것은 자기를 완전히 부어드리는 것으로 암시하고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우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사도를 옆에서 치워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절대 함부로 살지 못할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의 일부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이 덮인 책, 공안 책에 불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책의 말씀이 부담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행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완성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는 이 책이 봉한 책, 덮은 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 마음반에 한 글자씩 심기어지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변화된 삶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새 친구와 변론에서 욕은 이긴 사람이에요. 말을 진짜 잘했죠. 자기는 모든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새 친구가 말한 분량보다 욕이 말한 분량이 더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새 친구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나만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수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욕의 간정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봅니다. 욕이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게 된 것은 그 혹도가 고난을 통해서예요. 그것이 다순히 성경적인 지식이 되었던 지간에 그들은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그랬을 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책이 봉한 책이라면 그는 여전히 귀로만 듣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모든 네 가지의 주제를 살펴보시면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다 우리가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고 마음을 접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이 변해져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뉴저지에서 말씀 전할 때 강국히 부탁드리는 표현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지명이 나오면 지명도 한번 성경 지도도 펴놓고 한번 따라가 보고 할 수만 있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곳곳 한번 찾아가 보고 성지술래 갔다 오셨습니까? 몇 분 갔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더 많이 알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드론으로 띄워서 절대로 땅을 밟고도 못 보는 것을 저는 다 봤어요. 누군가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주로 아주 실감나게 막 느껴져요. 갈릴리 어부 갈릴리 바다에 가면 카페에서 베드로 고기도 판다 그러더라고요. 맛을 보지는 못했지만 다 눈으로 먹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것이 그냥 문자로만 성경에 국한된 책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곳에 내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숨소리도 느낄 수 있어요. 입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장면 한번 떠올려봐보세요. 때로는 상상력이 좀 풍부한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가상의 현실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그 백세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눈에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데리고 산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가 이야기하죠. 아버지 번져 있을 나무와 뗄감 불도 다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옆에서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올라가는 곳에 여러분이 뒤따라간다고 한번 생각하면서 그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가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너요. 번져 있을 재물이 너라고 아브라함은 말 못했습니다. 그 부모만 많아요. 자기 자식을 바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할 때는 밤이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다 찾는 거예요. 데려갑니다. 사라는 걸 지켜봤죠. 제가 성서 영화를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화인데요. 아, 만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라가 얼마나 예쁘게 그려졌는지 사라가 이삭을 몇 살에 낳는 거 아시죠? 90살에 낳습니다. 그런데 만화에는요. 정말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탁 대비 이삭을 또 얼마나 예쁘게 그렸겠어요. 또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멋있게 그렸는지 그걸 데리고 막 갑니다. 물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 이삭에 물어보는 질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물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예비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바람이 불어요. 아브라함이 머릿결이 확 날리네요. 그리고 눈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날려가요. 웃기시죠 그죠? 눈물이 막 이렇게 날아가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울었어요. 야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몇 년 전에 청년들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밭을 연극했었죠. 그 아트나타 교회의 형제들이 청년 형제들이 연극했는데 아트나타 교회에서 그 연습을 하고 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 역할을 했던 형제가 있었고요. 이삭 역할을 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연극을 하는데 이 형제가 너무 심취한 거예요. 연극에 이 형제가 너무 심취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소품으로 준비했던 칼이 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두방에 가서 진짜 칼을 받았어요. 기억나시죠? 아트나타 식구들도 기억날 겁니다. 제가 하필 저렇게 보고 있나요? 이 형제가 너무 연극에 막 빛을 가지고 그 대사 중에 하나가 결정적으로 눈물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제물은 너야라고 했대요. 이삭이 이런 말을 해요. 단단히 묶어주세요. 그 대사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막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감정이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감정이 호소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대사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단단히 묶어주세요. 그리고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칼로 왜 칠려고 그러는데 제가 바로 밑에서 보는데 저거 진짜 사고칠 것 같던데 그러세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데 진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랬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자고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가운데 성격 제일 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목사님 그죠? 제가 리얼하게 말씀드려볼까요? 막 소리질을 쓸거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 아이의 몸에 손을 대지 마라 그 때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참 성경은 더욱 멋있는 책이에요. 그 헌신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주었던 거에요. 이 사람은 진짜 죽은 거고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은 거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헌신하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기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 헌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달라고 요구할 때 어 잠깐만에요. 어 나는 지금 이런 형편이거든요. 말이 안되는 편이에요. 아닙니까? 왜 우리는 온전한 헌신이 안될까요? 왜 우리는 온전한 헌신이 안될까요?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거에요. 그죠? 가진 것이 없으면 딱 털어버립니다. 정말 힘든 거지만 과부 드랩돈 아실거에요. 연복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보셨어요. 부자도 부위안 중에 많이 넣습니다. 많이 넣지 않았다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농망 가운데 많이 넣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과부가 제일 많이 넣는데요. 얼마나 넣는데요? 75센트입니다. 1불도 안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생활비 다 넣었다 그랬어요. 하느님 거지입니까? 내가 많이 받으면 좋아하시고 조용같이 그런거 싫어하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는거에요. 내가 정말 주머니를 틀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요. 우리는 너무 계산을 많이 하고 너무 탈질을 많이 하는거에요. 형제자매를 대할때 말뜨를 대할때 죽이 나왔어요. 찬송하는 내 모습 이대로라 찬송하는 내 모습 이대로라 찬송하잖아요. 응? 그런데 그렇게 모르는거에요. 꾸미고 안그런처가 이게 원전한 허심이 아닌거 같아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성경 다 읽어보시면 하나하나 다 내가 감당 못할 사람들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 발감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여기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상태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신세로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을 보이시고 앞으로 일어날 여러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이기 위해서 430일을 좌우로 누워 지냅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그냥 430일 동안 계속 누워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적당한 시간에 출근해서 출근이 아니라 일을 나가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백성들 앞에서 좌우로 430일을 누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 자기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선지자를 통해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말은 감당할 수 있겠는데 에스겔 선 1장부터 48장까지 중간이 24장입니다. 24장에 어떤 내용인지 나오는지 아세요? 청천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기를 네 눈에 기뻐하던 것을 내 몸을 뺏으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부부 금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에게 가장 위안이 되었던 것이 에스겔의 와이프였어요. 백성들이 포도로 잡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붙잡혀왔는지 와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이 회복되는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그런 가운데 에스겔에게 네 눈에 기뻐하던 것을 내가 뺏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시는지 하시네요. 너 울지도 마라. 슬퍼하지도 마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오늘 데려가시는 그 에스겔의 와이프는 영국적으로 타락해서 징계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인거에요. 하나님은 태칸 백성의 이스라엘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예스겔에서 24장 한번 보실까요? 24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마에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룡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위하는 신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 구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몇 번도 명령대로 행하며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아니 병이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뭐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요 에스겔에게 희란 희망이었던 그 에스겔의 가장 기쁨과 위로가 되었던 아내를 쳐서 뺏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동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울지 말아요 슬퍼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진짜 하실 수 있는 분 나오셔서 간증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내 배우자 그 사람을 쳐서 데려가시겠대요 왜요? 그랬습니까? 어째서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랬어요 에스겔은 아무 표현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뜻대로 하세요 울지 말라고요 예 안 울을게요 슬퍼하지 말라고요 예 슬퍼하지 않을게요 에스겔만 특별해서 그럴까요? 아니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혹시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에스겔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난 믿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열어서 그 문자 하나하나가 나에게 가슴이 박히고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뒤로 밀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에스겔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에스겔의 마지막 서가 에스겔 48장입니다 유명한 말씀 있죠? 가보니까 이미 거기 가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미 거기 계신 하나님 누구죠? 여호와 여호와 그게 에스겔 수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의 반성과 촉구를 하고 미우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거했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헌신을 한 거예요 왜요? 여호와 가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처음 먹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처음 부담되는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내가 가보지 않은 곳에서 이미 가 계신 거예요 에스겔은 그 순종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겠죠 여호와 산마이신 하나님은 에스겔에서 48장에 만나는 거지 이 24장에서 못 만나는 거예요 난 지금 이해는 안 가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더 뭘 요구하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가 계신 거 그걸 볼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데려주는 헌신이나 봉사가 부분적일까요 적군적일까요 상황판 안 보고 남겨라니까고 내가 해도 인정받기 원하고 드러내줄 거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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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가 계신 하나님 어저께도 연극에도 그런 얘기도 나와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너무 많이 보이는 것도 문제 그죠 적당히 보여야 되는데 성경을 향해서 많이 보여야 좋은데 오늘 이렇게 세상과 상황과 판단이 왜 이렇게 빨리 보이는지 그렇게 더디게 따라갈 것 같으면 어떤 크리스찬이 이런 얘기 있죠 난 속욕이 좋아요 앞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린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해주고 그러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블라인드들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완전하게 처음으로 눈뜨고 볼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너무 많이 보는 것도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너무 많이 가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여러분의 장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장애가 되고 걸림이 된다면 야곱처럼 절뚝바리로 절뚝거림에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야곱광에서 야곱의 환두배를 왜 쳤습니까 야곱은 너무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이 야곱은 너무 장애가 많아요 그 아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 재산을 축적해서 나오는 거 보세요 노예가 아침에 눈 뜯어서 저녁에 10대까지 오로지 어떤 짐승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의 집에서 떠날 때 영적으로 볼 때 병들은 것처럼 보이는 얼룩덜룩하고 흠이 있는 것들로 포장을 하죠 건강한 애미가 새끼를 받게 할 때 식에 물들 수 있는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깔아놓고 거기서 새끼를 받게 합니다 애미 몸에서 양수가 터지고 새끼가 떨어졌을 때 그 물을 비교해서 나뭇이 새끼 몸에 물들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라반이 자기의 소유를 나눠줄 때 얼룩덜루가고 병든 것처럼 보이는 새끼들을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 짐승은 그 동물 중에 가장 튼튼한 것들이었어요 하여튼 야곱은 더 잔깨가 많아요 그러고는 집을 향해서 가는데 형이 막 병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을 자 여기서 야곱은 또 기가 막힌 잔깨를 부리죠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야곱은 배울 건 딱 하나다 진짜 천국을 침묵하는 자야는 야곱입니다 나머지는 정말 배우고 싶진 않아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네 명이죠 자식이 열둘입니다 딸까지 열셋이죠 애서가 오는데 자기가 가리고 있는 재물 중에 애서의 마음을 사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내세울 때 자기가 생각할 때 별로 소중하지 않은 순서별로 내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굴 남기는지 아시죠 그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리고 요셉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아요 이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나 같으면 가족들 다 뒤로 하고 내가 나갈게 아버지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머 잔깨를 부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겨루었잖아요 하나님 헌덕별을 부러뜨려 버렸어요 왜요 항상 앞서가 하나님이 일하신 보다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가 하나님이 좀 나이가 오래되셔가지고 더딕이 오실까봐 지금 떨어지는 물을 내가 받으려고 먼저 가는 것처럼 저 물 떨어지는데 내가 빨리 달려가서 잡아야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것 같으니까 내가 너무 빨리 가고 내 생각이 너무 앞서가고 하나님 너무 늦게 오시니까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잔깨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아가강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태워 없애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멸차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죽이긴 죽였어요 좋은 건 다 남겨뒀죠 아가강도 살려두었어요 사무엘 선자 왔습니다 하나님한테 다 없애라 했는데 이 짐승이 소리가 뭡니까 아 내가 죽이긴 죽였는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좀 남겨왔어요 이 왕은 왜 살려두었어요 아 백성들이 하도 뭐 무서워서 그게 사람 생각인 거예요 사무엘 선자가 어떻게 했죠 아가강이 딱 나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칼을 뺏어가지고 아가강을, 목을 추버렸어요 여러분 신앙 생활할 때 있잖아요 온전한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 다는 꾀를 내는 것 감당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인들은 좀 심플해지고 이지해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럴 때 헌신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 뭐 달라고 그러면요 자기 마음에 들리는 약 남길 것도 없이 다 줘버립니다 그렇죠 점심 먹으라고 런칭머니 줬더니 막 장난치면서 그거 나 줄 수 있어 자기 기분 좋으면 다 줘요 점심 못 먹는 거예요 어른은요 신앙에는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견의 모습도 봤고요 그리스도가 너무 많은데 그 사람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 메세지는 없었어요 신앙적으로 연난받거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수촌이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아이를 알 거다 여러분 아이를 알 거래요 모세의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두세 사람만 정인이 있으면요 도렬하십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것을 어찌 내가 아이를 알 수 있습니까 너에게 잉태되는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여러분 누가 봉일장의 바리아가 아기 예수를 탄생 잉태할 때 그 여인이 했던 말을 쉬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계집정이온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주님 뜻이 이해한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미 정원하기로 약속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요셉에게는 자기가 뭐가 되는 것이며 그 요셉에게는 자기가 뭐가 되는 것이며 자기 부모님에게는 자기가 뭐가 되는 것이며 아니 처녀가 애가 불러온다니까요 마리아는 믿음의 여자입니다 예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의 사례는 우리가 상상 못하는 것들이에요 영어로는 sacrifice지만 한문으로 보면 바칠 혼에다가 몸이 진짜예요 몸을 바치는 게 혼인이에요 나를 재단에다 바치는 게 혼인이에요 동방 박사들 몇 명이죠 이게 한국분들의 특징이잖아요 하다 물어보면 답을 맞추려고 하니까 답이 아니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답을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 안 나오니까 동방 박사 덜이라니까 한 명을 할 거예요 그럼 몇 명일까요 이해도 말을 못 하셔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으니까 몇 명이에요 예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세 명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쳤다고 하니까 모든 성서 하나에 보면은 동방 박사가 낙타 타고 세 명이 이렇게 오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최소한 열 명 이상은 됐을 것이다 아니죠 근데 여러분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보러 왔던 거리가 몇 마일인 줄 아세요 답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예 맞아요 아직 뭐 사실이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1,200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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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에서 여기까지가 650마일 걸어서 배로는 낙타를 타고 낙타가 어떻게 걷는 거 아시죠 막 이렇게 걷습니까 이렇게 걷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길게는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수바 여왕 아시죠 제가 설교를 했을 때요 발음을 배웠습니다 수바 그게 아니고 신경을 안 쓰면 이게 쌍시옷이 들어가요 그리고 영어 배운다고 발음을 뭐 얼얼얼 하다가 쌍시옷에다가 엄청난 욕이 나와요 수바 여왕이요 왔던 거리가 몇 마일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2,600마일입니다 2,600마일입니다 2,600마일 에티오피아에서 예를 들면까지 2,600마일이에요 뭘 보러 갔습니까 솔로몬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그 가지고 왔던 많은 것들을 솔로몬 지혜에 감동되서 다 내려놔 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그 여왕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동방 박사가 누구의 모습입니까? 스바 여왕이 누구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예요 내 모습이에요 동방 박사는 거듭난 크리스찬이 그림도 그 거리가 얼마든지 그 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동방 박사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별을 따라서 이 먼 거리를 이 오랜 시간을 이런 하찮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왔던가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 교회처럼 화해하고 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정말 닥습니다 그러나 독립할 때 뉴저지에서 분가할 때 정말 그들이 최선을 다한 공간이에요 근데 봉사회장님은 나갈 때 서른둘명이라고 하고 봉사님은 나갈 때 서른둘명이라고 하고 뉴저지 봉사회장님은 사십명이라고 하고 어차피 영상 보니까 삼십명이라고 하고 그럼 안됩니다 그 교회당 이미 찼어요 교회당 아랍으로 다닙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말씀은 길가 막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이렇게 가르치냐 근데 교회를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통로가 너무 적으니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 안에 진짜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하고 많은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도 마음 주고 시던지 안 줬던 동물 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동반 박사들은 그가 어떤 상황이었던지가 아니에요 그의 부모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먼 거리를 가서 자기들이 가장 아낀 것을 다 내려놨 버렸어요 더더군다나 목숨 위협까지 받았죠 그리고 천육병만으로 꼭 가야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여왕도 마찬가지 그게 헌신입니다 성경에 다 그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무명의 크리스찬들 생각나십니까 그를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요한기시로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2장 11절 또 여왕의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가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여러 형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단과 싸움에서 세 가지 조건인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사단 막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여러분 내 결심이 아니에요 내 각오와 다짐이 아니라고 우리의 다짐과 결심이 얼마나 나약하다는 거 알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가든가요 다짐했습니다 누구를 하면서 일을 안으로 다짐했어요 얼마나 가든가요 정말 정말 한심할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인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 피 예수님 피 그 예수님 피가 나를 그래도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내가 오늘 좀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 나 진짜 시행생활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자존심 사하고 내가 이렇게 손을 쐬는게 해서 아휴 나 정말 못할 것 같애 그래도 실제로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내가 이 자리까지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래도 주님 실버견을 하지 말죠 또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예수님 피요 예수님 피를 생각하면 허리가 꼬꼬 댔다가도 어깨가 올라갔다가도 목이 굽고 댔다가도 구부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가지고 이겼다고 했습니다 내 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 증거하는 말이 뭡니까 증거하는 말은 복음이에요 말 잘하는 유창한 달병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낫지요 비록 말은 더듬거려도 있잖아요 진실이 닮은 마음은요 말은 힘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전도할 때 보시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저의 영혼을 살려내려고 막 점점 안하고 얌전했던 분이 막 소리 지르고 졸면 왜 졸냐고 하고 같이 가서 입 못하면 울기도 하고 도미니카 선교 갔을 때 아이티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이 아이티는 부릅니다 도미니카는 도미니카는 스페리스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에는 바로 5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집이 한 채가 완전히 정말 안 좋은 집이 있어요 거기 배가 이만큼 나온 아이티 여잔데요 정말 말로 표현 못합니다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전부 다 제가 딜리버리 했었어요 스파네시도 못하지 불어는 더 못하지 그냥 눈빛을 바디랭귀지로 다 알아들어요 화급을 받으면서 놀래는거죠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먹는거에요 먹을 물이 없습니다 물이 안 나온다니 근데 우리는 집이 하는데 물이 많잖아요 이러면 돼요 그냥 근데 그걸 어떻게 하든 전도하려고 해서 마지막 복음 부는 날 왔어요 스파네시를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을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임신도 했고 그 의자에 이렇게 2시간 앉아있는데 쉽지 않죠 제가 이렇게 밤에 집회를 하는데 조는 거에요 좀 어려운 지역 가서 전도하면 참 재미난 것은 목사님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자지마라고 그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그 사람이 막 졸다가 깜빡 들었어요 저 얼굴이 놀래더라고요 눈 뜨라고 이거 들어야 된다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죽으면 지옥인데 태어나도 힘들고 태어나도 힘들고 먹고 살아나도 힘들고 죽어서도 지옥 가면 그 인생이 뭐냐고 그래서 복음을 풀어줬더니 알겠대요 뭘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정말 깨달았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 그 영혼 그 이 말씀 들으러 왔다는 그 자체부터고 난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것 같아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키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섯 가지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우린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집에 가시면서 다 잊어버릴 줄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해 언양의 피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 그러니까 안 될 거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자기 생명을 아키지 말자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시든 어떻게 돌아가시든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아무 야동바동 돼도 그 주님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시죠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주님과 관련된 거 아니면 다 딱히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아파해야 되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될 거 같아요 그런 마음 하나만 갖고 갑시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게 해 그것이 나를 조금 이기기에는 만들어요 완전체는 않지만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헌신의 사례들을 많이 살펴봤고요 그런 헌신을 통해서 전도가 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교호를 좀 생각하려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하고 내가 어떻게 헌신과 전도하는 삶을 살 거냐 세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열 가지는 너무 많지요 매우 괴롭잖아요 다섯 가지가 많지요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입니다 참 우리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나 말씀을 신뢰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눈에 보여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 신뢰하는 게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굉장히 외우기 쉬운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구약성경 682페이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갈 때에 여우사밭이 서서 가로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해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뢰한다는 것은 의심 없이 믿고 막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신뢰할 사람이 있든가요 상처받는 것 중에 큰 상처 중에 하나가 믿었던 사람에게 뒷통수 받을 때죠 일종의 배신이죠 사람을 참 힘들게 하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 못합니다 요담이 기도원의 아들이잖아요 요담이 기적적으로 작게 살아남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친 나무 세 가지 이야기 아시죠 포도나무에게 이르기를 우리 왕이 되라 반남나무에게 이르기를 왕이 되라 무화과나무에게 우리 왕이 되라 그 세 나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버리고 내가 어찌 나무들 위해 요동하리요 그랬어요 근데 가시나무는 뭐라 하죠 가시나무가 우리 보고 왕이 되라 하니까 가시나무는 뭘 합니까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여러분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오지 않는 자는 다 찔러버리게 됩니다 가시나무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80년대에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그 분위기 있는 노래가 있어요 가시나무 새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서요 유튜브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 듀엣이 불렀던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메리칸들은 틀어주는 거 들어보세요 그냥 저는 그 노래 가사가 참 좋았어요 제 분위기에 맞아가지고 그 기타 코드가 단순하거든요 잘 치지도 못하지만 그 가사를 아무 생각 없이 불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노래가 구원 받고요 그 시나무의 가사를 보니까요 이게 크리스찬 뮤직이더라고요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어린 새도 상처받고 떠나간다고 어떤 새도 내 안에 앉을 자리가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그 가사가 진짜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런 사람을 신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랬죠 우리 시대는 선지자 시대 아니에요 목사와 교사 시대입니다 그럼 목사와 교사를 신뢰하냐 어떻게 생각하시면 감사한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를 보셔요 그러면 견고히 서고 형통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 욕심이 있으십니까 정말 신앙에 욕심이 있으십니까 아 나 신앙에 욕심 없어요 아 나 이래 살다가 처음 가면 되나 나 더 이상 변화되기도 싫습니다 나 이렇게 살게요 사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그러나 최소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일을 길에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말씀을 신뢰해보세요 헌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거 샀더니 같이 에디에서 주는 거 있듯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따라오는 옵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우리 교회의 자랑은요 우리 전체 교회의 자랑은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 보면요 정말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자기 시가 드려 자기 돈 드려 때로는 욕도 얻어먹어 자존심 되게 상한데 당한 사람도 자존심 꺾어버리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막 부탁하고 소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 듣습니까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걸 그냥 참아요 구원만 받아봐라 구원으로 복사하는 거에요 어제 너한테 어머니 모임 때 그런 간증을 하셨던 걸로 많이 있었죠 자기를 전달라고 4년 공들이었대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아요 근데 저 영혼을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거에요 죽어가는 영혼들 보십니까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눈을 밝혀달라고 하시나요 아마 내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죽어가는 걸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이 어렵고 전도하는 삶은 더 어려운거에요 최고의 헌신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에요 전도 전도가 헌신 없이 됩니까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한 사람 전도하려면 나 죽어입니다 내가 죽는 자리에 그 사람 태어나는 거에요 왜 전도 안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안죽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해서 내 목사만 던져보세요 우리 전도서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열한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게 식물이 뭡니까 내가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에요 그 식물은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일 수도 있는 거에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물 위에 던지랍니다 세상은 던지면 잃어버려요 다시는 물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 어디에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7이나 8은 완전 쓰려 하나님 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내 가장 아까운 것 던져버리라는 거에요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 참는다고 해요 헌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 가장 아끼는 것이라도 포기하겠다 마음을 가지고 투자할 때 그 헌신이고 헌신의 결과를 전도하는 열매 맺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자기 연민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대접을 받든 대접을 못 받든 환영을 받든 오로지 바울은 건강에 안 받던 거 아시죠? 자기 건강은 조금도 생각 안 했어요 오로지 그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요 어저께도 그냥 8분의 집사님이 이렇게 임명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보통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존경해야 돼요 거기에 또 상응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바울 사도는 진작 교회를 염려했던 거예요 그 형제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했던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하쳤을 때 빌립보의 에바브로디도 800마일 걸려서 왔습니다 얼마나 먼 데서 왔어요 벽으로 죽어갔다고 돼 있어요 교회가 염려했고 바울이 걱정을 안했겠어요 자기 때문에 와가지고 벽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에바브로디도 살려주셨죠 또 고로세 에바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에바브라는 1400마일이에요 그 먼 데서 바울을 보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거든요 에바브로라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 형제들 한 명 한 명 그들이 모인 교회 하나하나를 바울은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전도인들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인들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인들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 만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전도인이 젤로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젤로만이 기도할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점도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권도서 11장입니다 1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소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셔요 자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도 상관없다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여기 언급된 것 중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 경험하고도 바울이 염려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교회 교회 근데 교회를 염려하는지 교회를 걱정하는지 그러한 모습은 이제 2019년으로 정말 버려버리고 교회는 얼마나 연약한 지체도 많고 시험 가운데 있는 지체도 있고 나는 넉넉하지만 그를 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좀 돌아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형제 자리를 위해서 걱정해주는 그런 마음이 될 때 온전한 환신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요번에도 어떤 형제님들 만나서요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천성도들이 마음이 안 나눠지고요 참 모여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간져듣고요 정말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많은 물질과 좋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그 형제 자매를 정말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빌리포스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아래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소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강제성이 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품으라라고 하는 건 강제성 뛴 명령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는 일에도 할 용기를 얻으십니다 다윗은 참 행복했던 사람이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베들렘 우물물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 베들렘 우물물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블레셋의 진영이 꽉 차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쳐 못해요 근데 다윗이 지나가면서 뭐 했습니까 누가 나로 저 베들렘의 우물물을 먹게 할꼬 여러분 이게 너 갔다 와라가 아닙니다 근데 세 용사 하시죠 샴마 샴마 아디노 엘라하살 이 세사람 장군이었죠 다윗 주변에 딱 이렇게 다니다가 다윗이 저기를 보면서 저 베들렘 저 우물물 먹고 싶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왕은 퇴장했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장군이 모였어요 우리 가자 왕을 위해서 왕에게 금반잔 주기 위해서 우리 가자 우리 청년들 연극했던 것도 기억나세요? 와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때도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네 샴마인지 아디논인지 엘라하살인지 등치 제일 큰 형제라 여보 데이비드 왕이 저 우물물 먹고 싶대 나 가야되겠어 그 부인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여보 가면 어떻게 그럼 당신 죽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한대입니다 아니야 왕이 있고 내가 있는거에요 왕이 우물물 먹고 싶대 왕이 우물물 먹고 싶대 여러분 우물물 안 먹는다고 다윗이 죽습니까 그 우물물 그가 하나 떨으려고 세 용사가 자기 목숨을 바치냐고요 그가 하나 때문에 세 명의 목숨이 가난을 뻔했어요 그 세 용사는요 다윗의 마음하고 일찍하셨던거에요 그 세 명의 장군의 모습이 누굽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갑니다 나머지를 주님 책임져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거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거잖아요 됐지 뭐 그리고 하는거지 여기 계시면 다 그런 간증하시죠 아 진짜 주님 사랑하잖아요 주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칫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니까 그건 오제란 헌신이 아니라니까 주님만 사랑하는거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주님보다 프러스트 아니야 주님이고 너희들이 있는거에요 당신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아 주님이 있고 당신이 있는거에요 그거 당연한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 헌신 자연스러운거 아니에요 나는 부담스러운 단합니까 전도한 선 이게 부담됩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시기 위해서는 부모가 별거 다 하더라도 아냐 숙고등으로 들어가는거 봤습니다 근데 주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며 세상에선 박수받을 줄 몰라요 세상에 친먼지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늘하셔서 그게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투자하면 죽습니까 나를 위해 죽고자는 산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다른 용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헌신 자연스러운거에요 그리고 결과는 전도한 삶일거에요 이 마음을 가지시고요 이 마음을 가지시고요 지나온 생에 다 털어버리고 뒤있는건 잊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허락할 때는 2020년 올해보다는 좀 다르게 하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번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오늘 마지막 말씀인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로지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보유를 잊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세상과 마귀와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이기고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은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위해서 또 뒤에서 묵묵히 봉사하신 많은 헌신의 선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위로해 주시고 영광으로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각자 집으로 향해 갈 때 하나님 꼭 지켜주셔서 아무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이제까지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어여시 번뜻한 모습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이번에서 말씀 들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몸 된 교회에 떨어지지 않냐고 끝까지 붙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박 4일간 동기 수련회를 영상으로 담았댑니다 자 그리고 영상으로 적용해주신 영상으로 적용하셔서